에이, 나 한 권 드릴게요. 김사원, 이 친구가 제 동기고요. 친구야, 인사해. 아 네, 제 입사 주기.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저기 저희 선배님들 계시는데 얼굴은 부생님이지만 아직 대리님이거든요. 안녕하세요, 대리입니다. 그리고 이분이에요? 이분이 과장이시고요. 저희 몰티브지사 이거 하나 내기로 했잖아요. 잠시만요. 예산, 예산은 3조. 잠시만요. 그렇게 샴페인을 잘 마시는 걸로 스카우트 됐어요. 예, 전 사장님이에요. 저 사장님 아들이요. 아들 인사 한 번 해. 어제 가 들어오는 인턴 중인 신입입니다. 지금 굉장히 목마른데 아직 정숙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좀 참고 있어요, 눈치 보여서. 이거 봐. 연습을 해서 진짜 좋아. 자, 독수리 탑밥 완성. 여기는 이해하고 있어요. 라이브. 라이브. 헬리구장. 헬리구장. 우와, 예쁘다. 엉덩이 부족해. 헬리구장. 헬리구장. 헬리구장 불러봐. 헬리구장 불러봐. 이거 싸더니 하는 거 봐. 이름이 뭔가? 한참 열심히 할 때는. 예, 예, 이거. 열심히 하도록 봐. 아빠. 혜서 잘 돌아가고 있어? 아빠 나 낙하산. 잉!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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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